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이글벳이고요. 주목코드는 04496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일 오후 4시 3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글벳 오늘 조금 반등이 나아준 그런 부분이 되겠고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버멕틴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엮여가지고 시간에서 상승 나왔다가 갭상승에서 시작했다가 다 빼버리는 요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코로나 테마주들이 좀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테마로 엮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61선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이 나아주고 이 박스권 안에서 최근에 기간 횡보 흐름을 보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8300에서 8500구간 이 사이를 이렇게 기간 횡보 좀 주게 되면서 기간 조정을 주게 되면서 움직이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21선 넘기고 박스권 상단을 넘기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현재 시간에 시간에 다닐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일바이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가는 부분이 있겠고 체시스 체시스도 뭐 거의 4% 5% 상승이 나아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이글벳도 뒤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난번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뜬 뉴스는 이제 그 이번 맥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역에도 농가로 확산세 그래서 최대 돈육 생산국인 독일에서 지난달 첫 사육돼지 사면 사례가 나왔다고 해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제 유럽으로 유럽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더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4일 사이 이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는 독일,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등 12개국에서나 발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후 회원국들이 다 퍼지게 되면서 지금 축산 농가 굉장히 좀 비상이 걸린 상황이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감염된 돼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돈육, 돈육과 관련되어서도 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돈육 생산량이 511만 톤으로 유럽 최대 돈육 생산국이 독일인데 독일에서 발생하게 되면서 이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외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지금 기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관련주들, 방역주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럴때는 이것보다는 돈육 관련주를 보셔야 돼요. 돈육 관련주. 최근에 뭐 식량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제 그 외에도 여러가지 뭐 돈육 관련주들 많아요. 돈육 관련주들 많은데 그거는 뭐 우리손 FNG 라든가 제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손 FNG 라든가 뭐 등등등 뭐 여러가지 많은데 일단은 뭐 선진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좀 여러가지 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팜스코 팜스코도 지난번에 한번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어쨌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시간 외에서는 이제 방역주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수혜주는 우리나라에서 터지지 않는 이상 방역주들은 사실 크게 힘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뭐 일단은 확인된 건 저 이슈고 저 이슈 외에도 뭐 다른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태풍이나 뭐 이런 장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이런 전염병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근에 또 비가 또 많이 오죠. 거의 다음 주까지 거의 뭐 내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또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오늘 저 뉴스로 움직이게 된다면은 방역주들은 또 또 요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크게 음봉이 나왔다고 하면은 뭐 요 자리에서는 그대로 이거 음봉 먹어가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외국인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어요. 외국인 다시 들어온 부분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좀 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꽤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매집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 이 박스권 박스권 상단을 뚫게 되면서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41선을 완전 넘어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번 주 이제 오늘 시작했죠. 오늘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8,500원 이상으로 올라와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윗골을 다시 한번 먹으러 가야죠. 그쵸.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오늘 이제 8월 처음 시작이 된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이번 달 시작 괜찮게 잘 했어요. 이번 달 시작 괜찮게 잘 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서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만원 부근까지도 한번 상승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번 달이 안 나오고 이번 달에는 그냥 살짝 올려주는 요런 흐름 나왔다가 다음 달에 뭐 가는 요런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 뭐 나쁘지 않고 5월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아준 뭐 요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외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뭐 지난번처럼 시간의 상황가 이런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글벳이 다시 또 2등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제일 바이오 시간의 상황가 그대로 안착해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4시 40분 지나는데 5시 넘어서까지 장 마감대까지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이글벳 있고 체지스 있고 아까는 이제 체지스가 위에 있었는데 어쨌건 체지스 보다는 이글벳이 원래 더 그런 방역 쪽으로 더 가깝죠. 제일 바이오도 있고 한데 일단은 뭐 오진비엔제도 따라오고 있고 다시 또 그 방역주들 방역주들도 반응 보이고 있어요. 방역주들 일단은 저 뉴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유럽 대지혈병 이슈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방역주들은 조금 움직였다가 말 가능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육 쪽 이쪽을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에서 저렇게 또 오른다고 하면은 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냥 기술적인 차트로 보았을 때는 다시 요거 먹을 수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시간에서 오히려 젤 바이오가 시간의 상한가를 그냥 풀어 버리면서 마감이 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9,000원대 요 구간까지 한번 금방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너무 또 쫓아가시지 마시고 한번 이 뉴스로 움직이는 게 어떤 뉴스로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확인된 거는 지금 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 아프리카 대시 열병 피상 그래서 일단은 요거가 국내에서 퍼지게 된다면은 방역주들도 엄청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오히려 돈육 쪽, 양돈 쪽 이쪽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방역주들은 살짝, 살짝 조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장에 AP투자연구소 검색을 하셔서 여기 위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무료 추천 종목 메뉴 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 무료 추천 종목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매일 아침마다 장전에도 브리핑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일 미국 증시에 대한 브리핑이라든가 이제 국내 증시 어떻게 좀 흘러갈지 그런 예상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장전에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이제 9시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명과 현재가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매수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제 1차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이제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좀 단타로 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 좀 참고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메뉴에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테마주 검색기 이렇게 모바일 버전, PC 버전으로 출시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테마들을 다 정리를 해 놨습니다. 테마 강도라든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 놨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테마주 매매하실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APT 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